어 안 잡혔던 거네 아 좋구나 아 뭐야 아 깜짝이야 32인치 순간 아이디가 왜 이렇게 커요 한 명 어이C 뭐야 왜 이렇게 어? 아 지금 32인치 어 뭐야 게임 이상해 나 지금 아 32인치에요? 기분 탓이에요 왜 이렇게 빨라 케이토 어 8줄 어 8줄 확인 빠질게요 빠질게요 한 명만 5번쪽 떼줘 확인 확인 저 가고 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맞습니다 위험치고 있어요 확인 3층에 나가볼게요 육지안 1층에 나가볼게요 1층에 나가볼게요 15파운드 피익고 15파운드 피익고 딸기 유신 칠라기 하나 칠라기 하나 들어갔고 10번쪽으로 왔어요 칠라기 아아 10호 여기 뭐야 아 뭐야 깜짝이야 여기 하나 이미 하나 칠라기 하나 칠라기 하나 뚝 가서 잡으면 되는데 어디갔어 빨리 빨리 오 오 오 오 오 오 하나 오 3층인거죠 오 오 여기 여기? 여기? 아퍼! 아이쿠까비 아이쿠까비 어떻게 누진거 같지? 이겨? 뭐가? 마우스 움직이는게 올려 조파야 쓰나대고 있냐? 아 진짜 아 나 모르겠다 엄마! 우웅 문화 좀 캐리움 부탁드릴게요 루타말라에요 삐롱살 하나 중탑 하나 끝 세명이요 삐롱세명 엘사ические 돌맵 멀어요 육찌하 빠질게요 육찌하 먹어도 되는데 뭐 뭘까요 그냥? 아이쿠까비 육찌하 아 육수야! 3초 안 왔어? 육수야 있어 육수야 있어 육수야 있어 오바라 오바라 육수야 있다 3초 아직 안 왔어 나이스 라스트에 B에 있는 놈일걸? B? B일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몰라 지아는 다운이잖아 네 지아 다운했어요 그러면은 로끼일이야 로끼일이야? 입고 들어가는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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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다 파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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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가 지저쩨 5저쩨 5저쩨 여려쩨 괜찮냐? 너 로이조야? 로이조 그게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 멍둥이인가요? 진짜 미친농인가? 이거 아 나 진짜 너 로이조냐고 아 오셨다 아 삐삐삐삐 삐삐삐삐삐 삐삐삐삐 jov 삼중탑 둘의 육지아가 육지아 하나 6탄 육지 아나? 육지아가 반만에 육지아 육지 아나? 삐지ㅎ 다시 research 삐지 있을꺼에요 all 뭐야뭐야 뭐야 울베 그거 아마 5번에서 지나간거 아아 이꼬 안받잖아 우리 아무도 이꼬란 나이스 캡피 짜리에요 오케이 삐롱 나가볼게요 지하 나가볼게요 안보여? 눈길 안보이고 점프 사운드 들렸네 나야 아하하 깜짝이야 어? 잠추네? 잠추네? 아 나이스 못됐다 못었냐? 네 네 아 이거 이제 A 계속 올거같은데 A 조심하세요 아 그러면 에사 따라가 아 어깨 어깨 레디 고오 레디 고오 레디 고오 레디 고오 엘사에 레디 고오 아아아 저 지하가 먹을게 B설대에서 들어오는거 못받고 아니 B만 B둘이상 B둘 두개에요 B B 아오케 B다 또 B야 A B둘이 아이사 뷔스야 안 올라왔어요? 확인! 우리 뷔스 나은 나이스! 지렸죠? 자 이러면 타이 셋이다! 나 다운 타이 둘이다! 수나 다운이야? 아! 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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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중타! 나이스! 오뎅했다! 울자... 너 로이저냐고 아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에사 따라간다 아! 네? 에사 한 번 더 따라간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2p뼈 갈게요 ㅋㅋㅋㅋㅋ B폭크 하나 B폭크 하나 어! 8폭크 2 8폭크 2 8폭크 2 아... 2편 죽었다 나 우리... 주노 죽는 것 같아 아... 지아 제가 볼게요 저 B 못 받으러요 어... 걔 나 선택할게 아 네가 가 아 지아 지에서 빠졌어요 저요? 6G에서 빠졌어요? 네 센터 째게 6G에서 빠졌어요? 어 저 P30입니다 피잡는 중 예상 6통임 삐지야 조심하세요 야 중앙 둘 확인 왔다 왔다 하나 다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센터 센터 날개 들어간다 나이스 다운 하나 몰라요 하나 몰라요 하나 몰라요 하나 몰라요 아 나 확인 안됐어요 탈롱 쪽 하나 있었어 탈롱이에요? 어 야 아까 잠수 아니야? 확인 확인 아니 잠수 클리어 아니지 아 클리어였어요? 으응 그냥 A 조심 10포 체크를 해볼텐데 아니야 왜왜왜 그냥 6G였던거 같은데 어 쌈프사운드 우리? 에 제사운드 에어 들었어 여기 숨어있는거 조심해 네 아 왜에에에에에에에... 중탁같은데 안이 들어오는거 같은데 중탁이 좀 위험하게 날거 같아 중탁은 가 올배 올배 의외해서 육나루 잡으러 갔어 4 συν애 어! 오졌다 진짜 잡다 라이브 오바였어 조심해 거기 조심해 앞에! 앞에! 나이스! 나이스! 저 저 왜요 저 저 4도움이에요 4도움 상대도 4도움 있어 아 괜히 그사람이 1킬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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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뱃이야 도웅왕이라며 틱샤 기다려봐요 지하치려고 조심하세요 지하 아아 해봐요 저 나 지금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입구 하나 입구 하나 짤이 아니에요 지하 있어 지하 나 끝에 하나 3번 3번 하나 지하 조심해야 돼 지하 조심 지하 조심 3번 하나 있었는데 아 센터 센터 갈게 B 아 P반 P반 나 지하 갈게 지하클 재사운드 확인 확인 1편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아 나이스 아 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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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 있어요 왼쪽 나이스 센터 하나 있어요 라스트 센터 예 키반 키반 4번이였어요 나 3층 올라가 나이스 아 얘 도워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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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워 네 마이크 할게 수고하세요 아니야 말해도 돼 네 알겠습니다 좋다네 게임 어렵다 오랜 만해졌네 오랜 만해졌네 아 연막진이 육지하나 전진이 육지하나 저거 내가 깐고 알고 아 나이게서 나 나이게서 나 나이스 1번 1번 잃고 있었어 지하 지하 사운드 지하 육지하 육지하 있어요 내가 끝에서 쬐줄게 응 그거를 해 앞에서 Panama 아 미안 오바닥에 연막 도전해둔 아잉 오 으으ㅜ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흑 도웅 왜 귀여워냐 5번 안에 있어 5번 안에 5번 안에 5번 안 하고 1번 몰라 개혁 좀 차려할게 너무 귀여웠지 오 아우 아 아 표혁이네 A가자 아핰핳핳 흐핳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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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가자 우리 상대 지금 상대는 진짜 삐만 오자 아.. 아.. 오더니 진짜 삐라서 어게 꿇겠습니다 가서 죽는다는데 소모가 아직 엇! 콜 흐핳핳핳핳핳핳핳핳하 들어와 있을게요 툭 들어와 들어와있어야지 안 죽게 이거 안보이고 들어가자 손.. 이렇게 들어갔어요 적대 하나 있어요 적대 하나 있어요 적대 있어요 적대 있어요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 어 어 어 어 거기 그쪽에 앉아있어 1번쪽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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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 2 2 2 3 4 4 4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